짧게 못 오게, 짧게 못 오게, 짧게 못 오게. 앞선. 장군 왼쪽. 하나, 가운데 하나. 중개 남겨, 앞에서. 천천히 올라도 돼. 내가 중간, 내가 중간. 짧게 가야 돼. 재원아, 내려와. 그럼 내려와도 받으면 되잖아. 짧게 해, 길게 하지 말고. 가, 가. 압박하자, 압박하자, 압박하자. 줄 떴다, 줄 떴다. 출구 압박, 출구 압박. 줄 떴다. 줄 떴다, 슛. 줄 떴다, 슛. 3대 수비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풀리네요. 임남규. 결국에는 부들이니까 열리네요. 임남규가 드디어 선지권을 뽑아냅니다. 가, 가. 없어, 없어. 줄 떴다, 줄 떴 없다. 압박하자, 압박하자, 압박하자. 출구 압박, 출구 압박.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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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축보다 억울하겠어요. 뭐하냐. 하고 없으면 안 되지. 안 되지. 뭐하는 거야. 먹을 골이 아닌데. 그러니까 안 먹을 골. 자, 일단은 우리가 실마리 하나 풀었습니다. 1대0 합성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가자. 에이, 좋다. 우리 좋아. 쿨, 좋아, 쿨, 좋아. 쿨 더 하고. 이렇게 하면 돼.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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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파이팅! 중골이 주사 한번 때리네요.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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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어쩌면 선수들 한 골 들어가면 그 후부터는 이제 거의 뭐 신나서 하잖아요. 가자,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장훈아, 들어와. 장훈아, 들어와. 킥 보세요? 거의 뭐. 키기를 억지 키기. 이거는 뭐 이형택이나 김종현에게서는 못 보는 장면이죠.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아웃!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